2023년 10월 18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정이신 조은희 선생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못 나옵니다 떠나신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DH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채용부터 있네요 홍익대 영어영문학과에서 디지털인문학과를 뽑네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건대에서도 영어영문학과에서 디지털인문학 강의 가능자를 뽑고 있죠? 요즘 영어영문학과가 왜 이러죠? 디지털인문학 아니더라도 위에 보면 전산언어와 관련한 그런 실험원학 쪽이 있고 영어영통사론 의미론도 있는데 영어영문학과에서 디지털인문학이라고 해서 디지털인문학 개론 영문학과 빅데이터, 데이터 스토리텔링, 데이터로 보는 영어권 문화, 영어 분석과 컴퓨터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되실 전임 교원을 홍대에서 뽑고 있네요 재밌네요 대부 지원 자격은 영어 강의 가능자 영어영문학과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영어 교수법 제외라고 하고 전산언어학이 가능하면 우대라는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전산언어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의 영문과에서 3명이나 뽑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동시에 3명이 그렇네요 이번에 우르르 나가시나 보네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영미문학, 디지털인문학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영미문학이 큰 카테고고 디지털인문학 강의 가능자 무대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영어영문학과 쪽에서 요즘 이래저래 힘을 많이 주고 있네요 재미있는 현상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리크루팅인데 어떤 리크루팅이죠? 김병진 선생님 올리셨네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언이라는 유명한 사이트 혹은 교육 한번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말 좋은 교육 파이썬 코드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북 형태로 해서 여기서 에디터를 모집한다고 해서 에디터를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고 어떤 그 봉사죠 봉사 사실은 발론티어라고 되어 있어서 네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고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언은 아마 디지털인문학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 사례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레슨 들어가면 아마 여러 가지 쭉 정리가 쫙 다 있어요 뭐 어떻게 코드를 다룰 것인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거를 에디터로 뽑히고 여기 안에 아마 글도 쓰고 어떤 글들 편집도 하고 그런 일들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제가 영어 능력자였으면은 지원해 볼 만도 한데 영어가 약해서 아마 그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언의 뭐 주요한 편집자라고 하면 또 자체로 아마 좋은 굉장히 좋은 경력이 되지 않을까 누가 저 혹시 검수가 필요하시거나 조언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영어가 약해서 네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에서도 이번 학기에 다시 한번 디지털인문학 특강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네요 서울대학교 김정아 선생님 특강은 이미 지나긴 했네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쭉 LG유플러스 이경림 당국대학교 김우정 경희대학교 김진애 네이버 하정우 선생님께서 각각 이제 유튜브하고 줌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미 놓친 것도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리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어 좀 자기가 부끄럽다 낯을 많이 가린다 하면은 유튜브로 해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되고 뭐 조금 낯을 덜 가린다 라고 하면 줌으로 접속해서 활발하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술 쪽이 좀 더 가깝긴 하네요 그 다음에 국제 심포지움 카이스트 김병진 선생님 네네 제가 있는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움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펀딩을 받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래서 이제 소원을 받아서 그 아시아에 주요한 DH 전문가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로 국립템 타이페이 대학 대만 대학교의 아 국립템 타이완 대학 타이완 대학에 디지털 인문학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성함을 읽어주세요 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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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샹재 선생님 제가 발음이 좀 안 들어서 샹재 선생님 모시고 키노트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대학 기술 디자인 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이제 세츠코 선생님인데 세츠코 선생님은 일본 분이시고 JADH에도 주요한 그 의원으로 계세요 그래서 일본 분이신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는 엄청 대단하신 분이죠 영어도 잘하시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저도 직접 뵙고 그 다음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김수정 과장님 김수정 과장님이 디지털 인문학에 어떤 또 관련이 있냐면 각종 OCR 같은 것들도 감당을 하시고 거기 안에서 요즘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자들한테 푸는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무책임자세요 그래서 해주실 말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키오누리 나가사키 선생님은 또 일본 일본에서 또 JADH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인문정보학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라고 해요 시니어 펠로우 같은 게 아마 그 연구 연구기관에서 그 뭐 한 부교수 이상급의 네 그쵸 시니어 펠로우 연구원으로 계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성윤아 그 사서 그 애나버라고 하는 유니버스 오브 미시간 애나버에서 한국학 거기 한국학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한국학 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한국학 관련한 사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국학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10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미리 신청을 하시면 20일까지 신청하시면 아마 뭐 20일 이후에는 이후에다가 신청받기는 할 것 같아요 20일까지 신청을 하면 그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정확히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그 상담소 때도 뭐 기념품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괜찮은 기념품을 다 준비해놨고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네 아 장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과학기술 컨벤션 센터고요 강남역이랑 역삼역 사이에 있습니다 네 한번 오셔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그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 인문학하고 있는지 대만이 특히 요즘에 되게 잘하고 있고 일본도 그 자료도 잘 모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럽네요 저는 가고 싶은데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사은품만 따로 사은품만 따로 그 어색한 웃음 제가 사실 사은품이 뭔지 몰라요 뭐 하여튼 여러 개 준비가 돼 있는데 아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미문학연구회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하는데 디지털 도전 이후에 영문학연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하네요 11월 4일날 문과대학 132호 어디 익숙한 곳이죠 유인태 선생님은 꼭 가보시겠네요 여기 네 갈 예정입니다 당일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서 네 보시면 경북대학교 김희진 선생님도 있고 연세대학교 전보미 선생님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조현희 선생님 서울대 김성우 선생님인데 보시면은 이 위쪽은 분석 쪽의 연구 아래쪽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활용적인 연구로 보이네요 어쨌든 디지털 도전 이후에 영문학 연구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아는 분이 많은 입장에서 한마디를 드리면 좀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육아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주시면은 그래도 한쪽 귀로 이제 끄고 한쪽 다른 쪽으로 이제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저희 쪽 3명 중에서는 아마 유인태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구경하실 텐데 구경하시고 자료도 좀 받아주시고 후속 얘기 후속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FP입니다 콜포페이퍼인데 그 제가 이사로 있는 인문코넷스 학회에서 디지털 인문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12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국립목포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발표 논문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게 제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2월 2일날 뭐가 있죠? 디지털 인문학대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 KADH에 2023년 학술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뽑아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디서 하죠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합니다 네 그 기획을 맡고 계시는 유일태 선생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도 아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일날은 이제 서울을 올라와가지고 저희 한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 것도 참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코리안 스터디 인 코리안 스터디 아 네 김병진 선생님 네 그 하와이 대학교의 한국학 센터가 유명한데 거기에서 이제 국제학수위치 코리안 스터디즈의 스페셜 섹션인 디지털 코리안 스터디 디지털 한국학 관련한 스페셜 섹션 논문들이 쫙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 우리 유튜브 광 애청자신 파빌 파빌 차아 교수님과 덴마크 대 바바라 워 이번에 그 악세라고 유럽 한국학대 포스트를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다 주관하셨던 바바라 워 교수님이 같이 그 논문의 논문집을 뿌려서 만든 스페셜 이슈고요 들어가보면 아마 우리가 아는 분들도 많고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디지털 한국학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강혁원 선생님은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계신 분이고 최근에 제가 또 논문을 몇 번 읽었고 네 그리고 후정 선생님도 있고 네 정솔 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정솔 선생님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외국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같이 그 한국학 관련해서 디지털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좀 담겨 있었고요 어 파베르차 선생님이 쓴 그 앞에 맨 앞에 쓴 뭐라 그럴까요 그 건두원 하여튼 인트러덕션 저게 저는 좀 다는 이제 저것만 일단 열심히 읽었는데 저걸 먼저 읽어보시고 왜 이런 식으로 스페셜 섹션을 스페셜 이슈를 만들고 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디지털 인문학 한국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한국학 이 어떤 식으로 발언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웨인드페이 리서님도 있고 네 사실 여기에도 저도 제안을 받긴 했는데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참가를 못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 이 저널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고 한국학자들은 많은 저널이니까요 스페셜 섹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보다 한번 투고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 콘텐츠이자 뭐 위키북스 시리즈 설명이긴 합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있겠지만 디지털 인문데이터 분석 시리즈 에 대한 영상 콘텐츠가 하나 두 개씩 저희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시죠 네 여기에 열심히 네 아이고 올라오고 있고 네 이쪽에 이제 인문데이터 분석 시리즈 지금까지 총 4회차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요거 전체는 관련된 위키덕스가 이미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듀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규 표현식 데이터 분석 환경 여기서는 코랩 파이썬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형태도 분석 그 다음에 워드투베 버스트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이건 개피 기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심화 쪽에서는 이제 전자지터마 타임라인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연구들 리뷰하는 거 딱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입문 데이터 분석을 접근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분들이 열거가 돼 있고 이 정도만 일단 숙지를 하셔도 기본적인 연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럼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